공연의 신 이승환, 연말도 아닌데 벌써 콘서트를? 24년째 가수가 이렇게 오프닝하는 거 흔치 않은 일이지만 그럼 무슨 공연인데요?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이승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솔트앤페이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승환이 2년 만에 제작한 뮤지션 솔트앤페이퍼의 첫 번째 콘서트에 공장장님이 직접 나섰다고 하는데요 객석을 가득 매운 팬들 신인 가슴 맞나요? 데뷔 후 5개월밖에 안 된 신인이 콘서트 200석을 매진시켰다는 거 저에선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한국에서 들을 수 없는 목소리, 그리고 분위기, 이런 것들이 저를 매료시켰는데요 솔트앤페이퍼의 무대 정말 반할 만하죠? 그의 첫 공연을 위한 스페셜 금원단 예전에 인디레이블에서 같이 했던 형들, 에픽하이 솔트앤페이퍼는 에픽하이의 제4의 멤버로 불리며 맵 더 쏠 앨범에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오랜만에 펼치는 콜라보 무대 정말 멋지잖아 와이드 연예수 시청자 여러분 솔트앤페이퍼 많은 뮤지션들이 주목하고 있는 뮤지션이니까 내가 이런 음악을 듣다니 귀가 열리고 눈이 뜰 것입니다 찬양하라